안녕하세요. 고소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. 한이 이기는 방법. 지금 이 모양은 한이 이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될까요? 아주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을 슬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병이 장군을 치기 위해서 이쪽이 포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요. 이 수는 궁이 트는 순간에 어려워집니다. 아 이거 지금 어려워졌죠?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도 이거 때려버리면요. 이 형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이 형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안되겠습니다. 이거는 실패입니다.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이 포가 이쪽으로 넘겨놓습니다. 이렇게 넘겨놨을 때 초에서는 한 수 시면은요. 이거 때려버리니까 한 수 시면은 이거를 때리는 순간에 뭐 둘 게 없어요. 초에서. 먹을 수도 없고 안되겠죠? 그래서 포 넘겼을 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넣는 수도 이거 때려버리니까 안되요. 그래서 이거 넘겨놓으면은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. 자 이때 이때 잘해야 됩니다. 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? 상대방을 꼼짝없이 만드는 수는 바로 이 포로 이렇게 넘겨놓습니다. 이렇게 넘겨놓는 순간에 초는 둘 게 없어요. 완전히 부동이 됐어요. 4도 움직일 수도 없고 궁도 못 움직이고.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? 한 수 시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때려버리면은 간단히 끝납니다. 그래서 포가 이렇게 넘겨놓는 순간에 초에서는 둘 게 궁을 튼다? 예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? 때려버립니다. 그냥. 그래서 이 넘겨놓는 순간에 초에서 버티는 수는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을 때 이거 넘겨놓는다는 거. 자 이렇게 넘겨놓으면 상대방은 부동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때리면은 끝나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아니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